아, 그래, 그래, 걸로 갈아가서 또 뭐 할 건데. 지금까지 그냥 쭉 참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너 서울 가서 무슨 뭐 대학교를 들어가기로 했어, 취직을 하기로 했어? 어? 나는 사디라면 질색이야, 어? 어? 질색. 이거 봐봐. 저기 지역 주민들한테는 가점같이 준대. 그리고 학벌도 안 본대, 글쎄. 어? 야, 여참 왜? 여기서 그냥 취직하자, 그래. 아, 진짜 뭐 이래, 진짜.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그냥. 아이고, 기름처럼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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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 아니, 맨날 그냥 산속으로만 겨들던 년이 무슨 소문이. 삶을 안 가겠다고 그래. 가봐, 학버서러 가봐. 아이고, 아이고. 야, 여기가. 어디로 가? 아, 천하니? 야, 이리 와. 아이고, 아이고. 이제. 지원 동기는? 없습니다. 일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산이 싫어요. 말해봐. 재혼 동기가 뭐야? 아직도 산이 무섭니? 괜찮네. 산을 우습게 하는 것보다는 뭐. 좋은 자세야. 네 나이 때 재혼하는 사람도 많지 않으니까. 한번 일해봐. 싫어요. 아직도 내가 너희 부모님들을 죽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니? 그럼 네가 살리면 되잖아. 나는 살리지 못했지만 너는 나랑 달라. 사람들이 산에서 죽는 게 그렇게 무서우면 그 전에 살려. 사람들이 죽기 전에. 이력서 보니까 마땅히 할 일도 없는 것 같던데. 열심히 해봐. 뭐래. 알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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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찌해.